자, 계십니까? 아이고, 계십니까? 재호드란 신사 드립니다. 유구이 바로 김동찬님 아이들 아닌 就자 resin도. 우리 은주 자작인 거 ад. 은근 v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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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olveda ebr. 야 brillant. 빨리 가. 어디. 우와 귀nov carry your hand. 아, complban praised. 어, 은주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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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엄마가 치안본부에 진정을 냈다 카더라. 와, 범인 잡은 공길노이 진급에서 빠지냐 하면서. 정민이는 엄마 진짜 차가자. 아야, 아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아이고, 저희가 첫째. 저희가 첫째. 자, 서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여덟. 움직이면 덥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다왔다, 다왔다. 야, 야, 야. 성경하시다, 성경하시다. 자, 수고리! 수고리, 수고리. 들어갔다, 혜지현이! 자, 나갔다! 가자! 가자! 오늘 내가 자식은 부모한테 비싸드러운 유년이라고 그러죠. 아니, 나 자식들한테서 빚진 죄인같이 안 사요, 부모들이. 손 좀 한 번 이렇게 펴봐요. 왔또. 이렇게 해봐요. 자, 보자. 믿음으로 소금으로. 옛날부터 이런 막금을 장손이라고 해요. 더군다나 타고난 사주도 쌍칼 사주로 해서 어떤 큰 범죄가 와도 감히 넘지를 못하겠네요. 나는 내 손이 소금이 몇 개 대도 안 하고 참 무식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했는데. 내 후년에 또 큰 사건 하나 해결하고 또 진급하십니다. 그리고 6년 후에 경정, 또 6년 후에 총경.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무관까지 가십니다. 아, 이 양반아. 무슨 계급을 라이론 뽕으로 따나, 어? 이 등병으로 군대가가 별다른 거 봤어? 참. 하도 기분은 좋네. 고맙소이. 많이 왔다, 나. 그럼 뭐 구해야지. 고기 보러 갑시다. 고기 갖고 대충 하려고. 형치도 좀 조심하시오. 원충. 야. 지금 끝인데? 같이 나가. 아, 안돼. 아, 해, 해. 아, 해, 해. 아,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